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쭉 정리하면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는 유난히 그래프가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프, 그야말로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시면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지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는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암기와 이해를 번갈아 병행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강의 내용 함께 하실게요. 부동산학 개론의 지지온 이봉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이해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라는 챕터에서 공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쪽은 알아야 될 내용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주택, 공장, 상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리를 잡는 과정을 입지라고 부르더라. 입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입지 이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입지 이론은 서양에서 먼저 발달을 했어요. 튀넨이라는 분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튀넨은 옛날에는 고립국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성이라고 보죠.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갈수록 멀리 살면 어떻습니까? 중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수송비가 드는 만큼이 땅값이다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수송비를 도입을 해서 접근성이 높으면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가 높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한계지대 회용 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이 된다. 설명으로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도심 가격은 이렇게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런 내용이 튀넨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토지 가격을 뭐의 차이로 봤다고요? 수송비, 수송비라고 하는 것을 접근성이라는 건 개념으로 봤다. 그래서 한계지대 곡선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럼 지대는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빼는 것이 땅값이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한계지대 곡선은 시장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집약농업과 조방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검축물을 이렇게 뾰족하게 높여 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밀하게 농업활동을 하는 것은 집약농업이 되겠죠. 그런데 도시에 가깝게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작물들을 하는 것은 이제 집약농업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멀리 저장성도 좋고 실어오기도 좋고 뭐 편리하고 이런 감자 이런 것들은 멀리 싣고 쉽게 상할 수 있는 파, 오이 이런 건 가차에 싣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집약농업과 조방농업으로 나눠진다. 이래서 이렇게 중심으로 올수록 이렇게 가격의 지대가 좀 더 가파르게 형성되고 멀리 갈수록 이렇게 중간에 변절되는 즉 말하자면 이렇게 중간에 가격이 꺾이는 현상이 발상하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이제 주장을 하신 분이 입찰 지대 곡선에 튀낸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재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도시에서 중심가는 상업용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이 입지를, 공장들이 입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집을 할 용의가 있는 가격을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집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상업용으로 사용하더라 상업용 입찰지대 이렇게 말합니다.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부에서 무슨 뭘 했을 때 입찰 들어간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쉽게 말해서 비딩, 영어로 말하는 비딩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그 금액을 내가 감당을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찰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용, 주거용, 또 혹은 농업용, 이렇게 공업용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설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입찰지대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대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티넨이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입찰지대에 있어서 항상 중심부에 상업용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계, 계단이 생기더라라는 부분 공업용은 이제 베버라는 분이 주장을 하겠는데 이분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공장을 세우려면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세워라 이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무슨 비용? 운송비, 노동비, 집적비, 분산인자가 있는 곳 이런 데다가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운송비가 많이 드는 그런 원료의 무게를 따져가지고 원료가 쉽게 말하면 제품의 무게. 원료가 더 무겁고 제품이 더 가벼우면 쉽게 말하자면 제품의 자재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재가 너무 무거운데 그거를 시장 중심까지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자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되겠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의 중량이라든가 원료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뒤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더니 래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래쉬라는 분은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생산비에만 너무 치우쳤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있어야지 어떻게 너무 이렇게 비용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시장이 너무 치우쳐서 생산비를 너무 치우치는 걸 해가지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다가 기업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자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말하자면 공장 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 입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매장, 상점 이런 거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탈러라고 하는 분이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일수록 저차 중심지보다 저차 중심지를 많이 포섭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듣고 보면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지 간의 거리가 고차 중심지는 더 멀고 저차 중심지일수록 가까운 거죠. 예컨대 우리 동네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데를 볼까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지역에 예컨대 슈퍼도 있고 또는 세탁소도 있고 이런 것들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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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뭔가 고급 양복점 이런 거는 좀 멀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요? 고급 식당 이런 건 멀게 멀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이게 쉽게 말하면 생활 밀착형 상품이나 이런 것이일수록 저차 중심지일수록 그렇게 뭔가 조밀하게 각각 형성이 되고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요한 상업용 빌딩 있고 이런 것으로 멀게 형성이 되더라. 이런 거를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곳이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배우지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에 널려 있고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있고 이렇지만은 그게 이제 중심지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화나 서비스가 이 배우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건 뭐 예입니다마는 서울의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거를 만약에 도달거리라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 하나 결심을 하고 남양주에서 포스트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인원이 움직이는 거리까지를 보통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최대의 거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수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넓어야 된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험에 등장하는 것이고 이걸 주장하신 크리스탈러의 이론이 되는 것은 뭐냐면 중심지가 갖는 공간적 중심지를 토대로 해서 도시 규모가 클수록 중심지는 좀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을수록 이게 또 낮게 나타나더라.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원 중심지일수록 가깝다. 다 이해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도 더 크더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허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상업용 입지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크리스탈러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 된다. 최소유구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유구치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말하자면 A도시하고 B도시하고 사이에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건 얘입니다. 서울이라고 치고 이거는 성남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 중심지의 크기가 얼마만큼 미치느냐 서울과 성남쪽의 분기점이 얼마만큼이냐를 따지는데 이때는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이게 지금 말하자면 중심의 크기 여기에 인구수가 몇 명이냐 상점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상점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곳들이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만류인력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 내용만큼 반드시 잘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산 문제를 연습하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도시와 B도시가 같다고 하면 만약에 똑같다면 경계는 중간이 되겠지만 A도시가 더 커지면 거리제곱에 반비례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일리인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분기점을 말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허프라고 하는 부분은 대도시의 쇼핑 패턴에 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A매장, B매장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A매장의 면적이 B매장보다 얼마나 더 크면 사람을 얼마나 더 끌어가느냐 이것을 말하는 건데 소비자는 가까운 상품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같은 거리면 중심지가 큰 곳으로 가려고 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매장, B매장이 있는데 C매장이 생겼을 경우에 중간에 있는 인구를 몇 명이나 C매장이 흡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따지는데 여기 색심적인 건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을 때 크리스탈러는 큰 도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설명들이 제가 레일리라고 하는 분은 또 역시 큰 도시는 도시이지만 상권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아주 상점, 그냥 점포, 점포 하나 아주 미시적인 것 작은 부분의 가게 하나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사람 얼마나 끌어갈 것인가 이런 쪽에 분석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지 선정을 할 때 어떤 거를 보느냐 여기 보는데 우리가 주거지가 있고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쾌적성이에요. 얼마나 쾌적한가 상업용은 매출 확대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업용은 얼마만큼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교통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고 교통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심으로 즉 말하자면 주거비용 곡선이 교통비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멀리 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거비용이 감소분이 한계교통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되므로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최적주거입시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한계주거비용이 감소분만큼 한계교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 즉 말하자면 땅값 절약하는 만큼 교통비를 그만큼 더 써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어렵지만 원리적으로는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심쿵하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의 입지선정 부분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네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 등장한 건 한 서너 번 등장을 했는데 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여 있어야지만 유리한 그런 제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범회점, 백화점, 고급 음식점 이런 거는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야 돼요. 내가 고급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갔더니 인삼, 삼계탕 한 집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안 가게 되죠. 그게 가면 고급 스테이크도 있고 인삼, 삼계탕도 있고 모어도 있고 이탈리아 음식 다 몰려 있어야지만이 유리하게 서로한테 유리하게 된다. 이것이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집심성 정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석점, 귀금속점, 미술품점 그냥 설명만 들어도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현상만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집재성은 뭐냐면 동일업점 정포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예컨대 무슨 공구시장 또는 인쇄골목 이런 것들은 인쇄? 그 동네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동네에 가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회사, 보험회사, 기업의 사무실 가구점, 서점, 기계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산재성 정포는 뭐냐면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세탁소가 모여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 슈퍼도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파점, 허물점, 과자, 조미료, 양화 이발소, 목욕탕 이런 거는 제발 흩어져라. 그래서 산재성 정포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고 국부적 집중성은 뭐냐면 어떤 장소에 그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시골에 농기구점이 있어야 되죠. 경운기수리점이 서울시,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시골에 가면 몇 단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국부적으로 거기에 가면 농기구점, 무슨 점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국부적 집중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편의품점은 우리가 생필품인데 가정에서 쓰는 그런 주부 고객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수세미, 퐁퐁 이런 것들. 늘 그런 건 길목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 많고 도심 지역과는 적죠. 저차원 중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서울시, 내 한복판에 중앙청 앞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선매품점은 뭐냐. 여러 상품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용 의상이나 또 이웃률이 높은 이런 게 집중성, 집중성, 고차원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매품이다. 그러면 어디에 갔으면 좋겠는가. 또는 전문품점이다. 그럼 어디에 갔었는가. 이런 것이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문품점은 역시 고차원에 있어야 되고 선매품점은 중차원이나 고차원으로 간다. 한 번씩 들어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간균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즉 말하자면 이 X1 쪽에 있는 그런 공간과 이쪽에 B다시 있는 공간을 두 개를 했을 때 여기서는 동질적인 재화가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중간으로 오는 게 유리하겠죠.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둘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찢어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적혀있지만 그건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둘이 경쟁이 치열하게 됐을 경우에는 분산해서 입지를 하고 경쟁이 약하게 되면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좋겠다.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것은 집중성 입지. 이렇게 자꾸 이런 말들을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고객이 자꾸 도망간다는 얘기죠. 가격 올리면. 수요 탄력성이 적은 경우에는 모여 있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시장이 넓고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분산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베버에서 설명드렸었던 입지 중량 원료 지수가 나왔네요. 이제 베버가 입지 선정을 할 때 입지 중량이라고 하는 걸 따졌습니다. 제품 중량하고 국지 원료 중량하고 두 개를 이렇게 제품 중량 문의 국지 원료 중량을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만약 이게 똑같으면 안 되나 있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원료가 훨씬 더 무겁더라. 그러면 이게 일보다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원료지에 가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지 원료 중량이 되는 거고 제품 중량이 일보다 이제 작게 되는 경우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지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앞에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알아둬야 돼요. 원료 지향력 입지하고 시장 지향력 입지가 있는데 중량이 감소하는 거 석회석을 좀 늦게 해서 이제 빠져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런 공장이 서울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저쪽에 단양이나 이런 석회석 많이 나오는 동네에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원료는 300kg인데 40kg짜리 시멘트 한 포도밖에 못 만들더라. 그런 거는 그쪽에 생산지에 공장이 위치를 해야 되겠다.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부패하기가 쉬워요. 가져오는 데 3시간 걸리는데 2시간 만에 막걸리 확 씻어버린다. 그러면 시장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업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 지향.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걸 말하는 겁니다.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선 편제 원료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생산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자재를 쓰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든다. 또 그쪽으로 가야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다뤄지는 원료지 지향형 입지다. 이런 말이 좀 어려운 것이다 뿐인 거지. 그럼 시장 지향 입지는 뭐냐면 중량이 증가해요. 점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맥주가 그렇죠. 그런데 물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하니까 신제품이 더 무거워. 가지고 올 때 우리가 그냥 보리 몇 개 가져왔을 뿐인데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시장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 우유공장. 우유공장은 가져오는데 3시간 걸리는데 2시간 만에 상한다. 그럼 빨리빨리 풀려면 시장에 가깝게 위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보편원료.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 시장에 가까운 게 좋겠더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장 지향을 하는 것이 좋겠더라. 이건 아까 배웠듯이 원료지수가 일보다 작은 것들은 시장 지향에 위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 노동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 을류, 신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어디로 가고 있나요?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로 가죠. 왜? 싸는 인건비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노동 집약을 많이 하는 거는 노동이 많은 시장으로 가야 된다. 또는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라. 예를 들어서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그 옆에 또 이와 관련된 석유화학단지가 옆에 있고 이거는 두 사람들 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 물건은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서로 유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 입지형 산업이 되겠는데 제품 수송비가 작아서 수송비 입지형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는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예컨대 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환적하기 쉬운 그런 물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LNG, 가스 같은 거 이런 거는 항구에다가 공장을 두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냥 가스를 싣고 와서 그냥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그냥 배달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환적하는 항구에 입지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이나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권, 즉 말하자면 점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것은 중개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능 매상고를 추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가게를 들어가면 얼마의 매출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하는데 비율법, 유추법, 중력 모임법, 회기분석법 이런 거 네 가지가 있더라. 배운 사람들 얘기인데. 비율법은 뭐냐면 주관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인데 거래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고 지출 가능액을 추기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추기하고 지출 금액으로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이 너무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유추법은 좀 설득력이 있어요. 유사한 가게가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그걸 보고 유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중력 모형은 뭐냐면 여기서 이 유추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수정 이미지 개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회기분석법은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갖다가 가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방문수, 고객의 수, 고객의 연령 뭐 이런 걸 다 집어넣고 이제 어떤 해계학적인 측면에서 푸는 것들을 내용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체크리스트법이 있는데 가게를 하려면은 아니면 어떤 상점을 매장용 부동산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예비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걸 추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소거하는 방법으로 한 다음에 어떤 사업성 여부를 판단을 해라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되겠고 현금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매출액을 추기하는 건데 이거는 투자론 시간이 배우게 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시 내부 이론에 대한 여러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긴 누가 뭘 주장했다 이런 내용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주장을 했어요. 도시는 동심원이 있는데 중간 부분이 중심 업무지대고 그 다음에 천위지대고 천위지대는 공장지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상통 주택이 있고 통근자는 멀리 살더라 이런 거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 1925년대 시카고를 대상으로 했는데 너무 단순한 모델이고 다만 이게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된다. 그리고 이게 아까 튀렌이 말했던 수송비 중심으로 갈수록 비싼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중심지 이론이 되겠고 호이트라는 분이 선형이론이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도로 깔아놓으니까 도로만 따라가지고 쫙 그쪽만 발전하더라. 도로 옆에만 발전하지. 그래서 도로가 성장하는 모양대로 고급 주거지들이 쭉 왜냐하면 교통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또 부도심을 맺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로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분은 현재 도시는 중심이 하나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강남도 중심이고 또는 여의도도 중심이고 여기 CBD인 우리 중앙정부 있는데도 중심이고 또는 뭐 무슨 요즘에 분당 같은 데도 중심이고 판교도 중심이고 그래서 한계 고차원 중심지들이 여러 개가 생기더라. 이런 것이 다 핵심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종활동은 자기들끼리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호간 집합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도시의 발전 과정이 들어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 시몬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주 차원별로 하는데 이 어떤 지금 말하자면 도시화, 사회계층, 인종별로 뭉쳐다니는 현상이 있더라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유상베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업무시설과 주택이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발전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겟가지의 이론들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드렸고 여기 등장하시는 여러 학자님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분 몇 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튀넨 중심지에서부터 수송비를 기반으로 해서 지대를 주장하신 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베버의 공업지로는 뭐가 중요하다? 생산비가 중요하다. 래시는 뭘 중요했다? 수요를 중요하게 받다라는 부분. 크리스탈러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크리스탈러는 고차원 중심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저차 중심지는 밀집하게 있더라.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허프는 미시적인 상점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레일리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계를 말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버제스 이론 또는 그다음에 유상베리 이론까지 도시 이론들은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 개론 이이봉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이 넓고 좁고 또 수요의 탄력성이 크고 작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단번에 이해를 하셨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 하신 겁니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보자마자 단번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공부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복습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강의 내용 미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